야아 아 대박 형 아니 좋아했잖아요! 아니 반바지 내꺼 반바지 왜 입어? 제꺼 왜 입어? 제꺼 왜 입어? 저것은 아니다 야 하나는 그러면 저기에서 먹어 에이! 어머머! 나우! 내꺼 가운을 왜 입어? 왔어요 근데 진짜 깨끗해 맞아 내가 배워야될 계속 깔끔하나 아 형 내가 배워야될 형 야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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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그럼 그럼 이건 중요해 그럼 그럼 주면 중요해 아 서독제 몸이 좋은데? 어 나 존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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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존경해 형 아 브라이언 어쩐지 몸이 좋더라 아 집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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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깔끔하네 미국집 같아 어 맞아 미국집 같아 약간 이국적이에요 그쵸? 음 아 깨끗하고 좋다 음 아 여기 혼자 사는 거야? 우와 우와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형 방송에서 봤어요 이거 액자처럼 이렇게 해놓는 거 우와 야 아 사람 집에 사람이 있어야지 이걸 혼자 와 야 뭐야 새도 있나 봐 스피커에서 새 소리가 나오는데 아 아 집 구경해도 돼요? 구경해도 되지 아니 봐봐 역시 형 봐봐 형 형보다 훨씬 훨씬 위야 아니 형 정리정돈 봐봐 봐봐 왜냐면 나는 아니 이 형 맨날 깔끔 떨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 이 형 훨씬이야 야 나는 너 머리 원래 하고 다니지 않나? 왜 갑자기 그러시지? 왜왜왜왜 머리 좀 안 그래도 귀형 팔에 있어요 나 청소기 돌렸거든 아 진짜 왜왜왜왜 머리 좀 안 그래도 귀형 팔에 있어요 나 청소기 돌렸거든 브라이언 형 봐봐 우리 집은 나는 어질러피는 거 싫어서 난 집에 아무것도 안 뒀잖아 맞아 맞아 근데 이 형은 이렇게 많은데도 나는 너무 비어있는 거 싫어 나는 너무 비어있는 거 싫어 오 내가 진짜 3대 존경하는 선생님 이 청소기 선생님이 브라이언 형 그리고 서장훈 형 그리고 노웅철 형 야 그럴 거면 그냥 보건소에서 이래 아니 엄청 깨끗해 형 나는 약과야 오늘 형 쫓겨날 수도 있어 상렬이 형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내가 가장 존경하는 3인이라니까 서장훈 브라이언 노웅철 형 홍철 형 형 형 자꾸 머리 이렇게 하지마 빠져 많이 빠져 지금 큰일 나 지금 나는 지금 묶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금 왜 계속 이러고 있어 아니 이걸 100번 하는데 왜 계속 이러고 있어 아니 이걸 100번 하는데 시원하게 형 제가 아니 시원하게 시원하게 먹어야지 아 시원하게요? 그럼 냉장고 넣었는데 자리가 없을 텐데 그런하게 먹어야지 냉장고 짐 꽉 차가지고 와 형 우리 부엌도 엄청 넓어 우와 냉장고 정리네 우와 아니야 똑같은 거 우와 우와 나 제일 좋아 이 냉장고 와 저 줄 맞힌 거예요? 상표가 다 앞을 보고 있는 거 뭐야 호텔 미니바요 뭐야 이 냉장고 너무 그건 당연한 거지 이거 진짜 서장훈 브라이언 노웅철 집에서만 볼 수 있어 진짜 나 너무 행복해 아 본인 집도 안 그래? 라벨이? 라벨이 뭐야 나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 희철이 형은 아예 없어 나 아예 없는데 이 형들은 있는 데 정돈하잖아 어떻게 뭐 나도 나도 예를 들어 브라이언이 우리 음료수를 이렇게 하나를 줘 그러면 나 홍철이 형네 갔을 때 음료수를 이렇게 하나 줘 그러면 형도 그러나? 저기서 똑같은 걸 갖고 와 그래서 하나 채워?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아 빠지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갖고 와도 갖고 온 거는 따뜻하잖아 그러면 이 라인을 이렇게 앞으로 밀리고 따뜻한 거 뒤로 가는 거지 와 배려 와 바로 바로 저거죠 와 배려 배려가 아니고 환자 아니에요? 형 장난 아니에요 지금 나는 배워야 돼 그니까 정리가 돼 있으면 저 지금 형 와 와 와 와 와 원래 어? 난 사실 아까부터 앉을 용기가 안 내다라고 너무 깨끗해서 앉아도 되는데 쿠션은 좀 깔끔하게 좀 옆으로 아니 나는 오히려 이거 있으면 불편하더라고 왜요? 저는 근데 저도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볼 때 휴지션은 옆으로도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별로 안 좋아. 와 근데 형 근데 강아지 두 마리 키우나? 세 마리. 세 마리 키우면 형 진짜 찐 사랑이야 이거는. 맞아 맞아. 형. 오 초 초 초 초. 안에 초가 있잖아요. 오 초 초 초 초. 안에 초가 있잖아요. 촛물이 날아가면 어떡해. 일곡소리 정리. 일곡소리. 진짜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따스함으로. 형 되게 사람 잘 챙겨주고 좋은데. 형 죽이려고? 아니요. 이거 나갔잖아. 형 이런 거 배워야 하는데 난 아직. 아니 초. 초가 좋은 건 아는데. 난 진짜 좋아하거든요. 형 초가. 깨끗한 사람 난 되게 좋아하거든요. 형 초가 몇 개예요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11개. 와. 이게 원래 벽난로인데. 벽난로인데 여름에는 키면 너무 더워서. 그냥. 아 초로. 여름에는 이렇게 캔들만 해가. 어 강아지 오줌 쌌네. 어디 어디. 내가 지금 양발에 밟았어. 어 젖었네. 잠깐만 스트리퍼 신고 올게요. 잠깐만 어디지? 강아지 오줌? 괜찮아. 여기 여기 여기. 야 야 뭐 어때. 아니야 아니야. 양발 벗어 했네 내가. 야 야 그러지 않아도 화장실 어디냐. 상렬이 형 살짝씩 싸. 화장실이야? 지하 1층 가면 있어요. 주차장. 지하 1층 가면 있어요. 주차장. 야 야 야 야 좋아. 형 상렬이 형 화장실 가잖아 물 안 내린다. 어 맞아 맞아. 왜 물 안 내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안 내리는 게 아니고 형이 깜빡해서 이런 거야. 그러지 않아도 이제는 남의 집 가면 저기 뭐 하기스 차고 와. 이렇게 한 거네 상. 형 봐봐 형 2003년. 코리안 뮤직이지 KM. 나 KM 쇼탱 MC 했는데. 어 너도 했잖아. 어 맞아 나 형 때문에. 쇼탱 있었다. 형 때문에 나 서브 MC 했었어 마지막. 옛날 쇼탱. 와 대박이다. 야 이건 진짜 저기 브라이언 세월이구나. 뭔가 힘들어 보여요 브라이언 형이. 뭐? 맨지엘스 이거. 저희도 찍었었잖아.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브라이언 형 와. 무슨 업자. 매장 같아 매장. 와. 머리 묶어야. 머리 좀 묶어야겠다. 묶어는 묶어. 머리 묶어줘. 묶어는 묶어. 야 이리 앉아봐. 우리 세 명에서. 세 명에서. 아 쿠션 다 했는데 또 앉아. 이거 앉아줘요. 앉아줘요. 세 명에서 요즘에 패밀리를 만들고 있어요. 뭔가. 내가 꼭 희철이 형을 브라이언 형네 집에 꼭 데리고 오고 싶었어. 형 좀 느껴야 돼. 형이 얼마나 불편하지. 그러니까 형. 아니 희철이 집에 가보고 싶다. 아 둘은 서로 잘 만나 오히려. 나는 완전 나는 왜냐면 형네 집이랑 홍철이 형 집이랑 장훈이 형 집 보면 나는 그게 롤러델이야. 아 진짜? 홍철이 형네도 가면은 옆에서 이러고 있어. 뭐 과자 줘. 그럼 형 과자 먹어도 돼. 그럼 먹어 먹어. 그럼 먹으면 옆에서 청소기 들고 이러고 있어. 괜찮아. 나 괜찮아. 아니 나는 괜찮은데. 나 괜찮아. 막 욕먹어. 눈치 있는 사람들 오면 괜찮아. 왜냐하면 오면서 이렇게. 이게 너무 깔끔 떨어도 면역력 떨어져. 면역력. 면역력 떨어져. 면역력이 왜 떨어져. 면역력이 왜 떨어져. 미꾸라지가 왜 오래 사니 흙탕물에 사니까 오래 사는 거야. 형 우린 사람이잖아. 형 우린 사람이잖아. 인간하고 미꾸라지랑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아니 사람인데 그래도 너네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자. 우리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사람인데 그래도 너네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자. 뭐 물론 요즘에. 대신 분들도 있어요. 치면 또 다 해도겠지. 이런 그 편리함도 있지.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있잖아. 형 우리 방 구경해도 돼 방? 그런데 여기. 안방 바로 안방. 와. 침대 봐. 왔더풀. 야. 안방 바로 안방. 와 침대 봐. 하와이 같은 휴양지 같은 휴양지. 리조트. 네 리조트. 진짜 깔끔하네. 옛날 집부터 계셔야지. 무슨 약간 인디언필이야. 나는. 나는 이게. 이게 노라코 타일 같은 느낌이야. 아 노라코. 그러니까 나는 그 위에는 침대 또뽀는 빨고 매트리스는 한 3개월에서. 형은 이 안에. 이 밑에 있는 매트리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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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리스들을 왜 이렇게 다 빨아.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 매트리스들을 사서. 나는 2주에 한 번씩 꼭 빨아. 나 확실히. 그럼 그럼. 나는 어느 정도는 좋은데 침대는.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하고 사왔는지. 겨울형은 다 여기. 와우와우와. 와우와. 와우와. 쿠션들 다 여기 있고. 진짜 깔끔하다. 아 그래도 부라형이니까 너무 이르지. 형 이 안에 봤어? 와우. 어떻게. 이렇게 안 한다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와우. 최대한 하기는 하는데. 신동은 게임도 안 된다. 우와. 우와. 모자봐. 모자도 엄청 많네. 겨울옷까지 다. 아니 형. 우와 이게 어떻게 다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 와우. 와 근데 형 색깔별로 이렇게 해 놓은 게. 예술이다. 형 이거 색깔별로 이렇게 쫙 해 놓은 거 너무 멋있다. 이게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내가. 맞아 맞아. 빨간색 입은 어딘지 알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형이랑 나랑 다른 거는. 브라이언 형은 집에 옷이나 물건도 많은데 정리를 하는 거고. 맞아. 나는 그게 피그러스 형. 나는 똑같은 생 똑같은 거 10개 사. 그렇지. 그리고 집에 아무것도 안 돼. 이 형 그랬다. 나는 그게 못해. 난 똑같은 거. 난 네일 옷이 달라야 돼.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우와. 속옷을 이렇게 해 놨어. 멋쟁이네. 원래. 상렬이 형. 빨래해 한 거. 그리고 속옷을. 속옷으로 오는 거. 아니 반바지 내 거 반바지 왜 입어. 하하하하하하. 어? 옛날에. 형이 나 호기심 참고 김경민 형 같아. 이 형 팬티를 부리또처럼 이렇게 다. 부리또. 부리또 맞아요. 형. 부리또다 부리또. 팬티가 되게 맛있게. 부리또처럼. 맛있게 생겼다고요? 야. 야 어차피. 그러면 또 펴. 형 팬티가 늘어났거든. 아 형 제법 왜 입어. 속옷은 아니다. 속옷은 아니다. 아 하나만 줘. 형 형. 이거 왜 입어. 하하하하하하. 아 이건 아니다. 하나만 줘. 아 속옷은 아니잖아. 하나만 줘. 아 속옷은 아니잖아요. 내가 형 뭐 보여줄게. 아니 손을 보여줄게. 아 왜 여기서 보여. 샛소리, 귀뚜라미 소리, 곡 소리 아주 그냥. 저기 옆방에서. 3, 1초 다. 팬티를 왜 보여줘. 아 이거 신생 어떻게 써요. 나 이거 못 써 이런 거. 진짜? 나 이게 더러워질까 봐. 차라리. 차라리 블랙을 써. 멋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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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야. 약간 호텔 같아요 호텔. 야 뭐 간단하게 뭐 먹을 거 없냐? 수박을 일단 한 덩어리 하자. 수박. 저도 이상하게 과일은 별로. 있으면 먹는데. 나도 수박이나 파인애플은. 거기 왜 가져가요? 주박에서. 아니 가운데서 쟁반 다 갖다 놓고. 여기서 해. 야 이게 분위기야 분위기. 네 네. Ol휴. 카펫 때문에 또 다 não陳 HR'. 안 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카펫에 흰색인데. 원래 흰색인데. 북방을 마누레해서 먹는 거지 이 사람아. 형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럼. 응? 자르고 와요 인천 가서 잘라갖고 오라고? 내가 동네 바보냐? 2시간 반 걸려 야 와보 야! 수박 먹으려고 5시간 왔다 갔다 하라고? 어? 야 내가 열매를 열고 말지 인마 야 수박을 그냥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자르면 되지 무슨 네일아트 아냐? 네일아트? 그냥 푹푹 그냥 이렇게 먹어야지 야 하나는 그러면 저기에서 먹어 에이! 너우! 야 하나는 그러면 저기에서 먹어 에이! 너우! 여기서 먹어요 여기서! 요거 안 했어요! 음식은 주방에서! 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맞다 맞다 숯 온다고 해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준비해 왔어요 좋아 좋아 아 그래 역시 먹을 것도 준비해 주시는 식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호머스 치즈 와 살라미 어? 맛있지? 저 같은 경우는 과일 먹어도 약간 한 입에 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냥 봤는데 지금 다 한 입에 다 넣는 거야 그냥 그럼 절대 깨물어서 반 남기는 거 아니야 딸기 와 형 형 야 부라 형 집에 올 때 쇼파에서 소파에서 소파에서 먹으면 와 멘탈 나아겠다 부라 형 먹기는 해 대신 이렇게 접시 이렇게 먹기 그치 나도 그래 야 근데 부라이 언니 보니까 희철이보다 더 깔끔 떠네 완전 이야 부라이 형이 나보다 한 30배 세 아니야 홍철이 형이 20배 장훈이 형은 그냥 왕, 왕, 덕배. 끝판왕 끝판왕. 브라이언 형은 그냥 해주면서 노! 이러면서 해주는 스타일이고 홍철이 형은 형님, 형님 망했어 망했어. 제발 망했어. 형님, 형님 제발 제발. 제발 망했어. 제발 미쳤어 미쳤어 이러고 장훈이 형은 아예 문 안 열어줘. 그렇지. 뭐야? 와인? 야, 제대로다. 와, 이런 세팅도. 그렇지,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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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즈 봐라. 무슨 브런치 카페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야. 야, 이 정도면 저기 브라이언 바게트 아니야? 오, 브라 바게트, 브라 바게트. 브라 바게트. 이거 어떻게 먹으면 돼, 형님? 어차피 이게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아, 그래요? 손으로 먹어도 돼요? 망가뜨리기 싫다. 너무 예쁘다. 아니, 이렇게 프라이팅까지 예쁘게 하니까. 허머스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래, 형이 이렇게 해줘 봐. 하나 싸줘 봐. 형 싸줘야 될 것 같아. 나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허머스 이렇게 찍어서. 아, 그렇게 해? 형 입에. 아, 드세요. 아, 그렇게 해? 형 입에. 아, 드세요. 아, 쟤 강아지가 받아 먹듯이 먹네. 나 좀 차려주는 줄 알았어. 아,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요. 형, 이것도 마시고. 어, 생각보다 되게 말랑말랑하네. 근데 원. 원숭이? 어. 형, 그것도 마시고. 어, 생각보다 되게 말랑말랑하네. 형, 나랑 다른 게 형은 인테리어도 관심 있고. 형도 사람 좋아해서 친구들도 부르고 부르려나. 친구들하고 엄청 재밌게 놀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초대해서. 집에서 파티도 하네. 이렇게 다 응시하고 대신 이거를. 청소하는 거 좋아하니까 사람들 가고 나서 하룻밤 자고 일을 하면은 뭔가 나는. 아, 할 일이 생겼구나, 집에서. 아, 너무. 아, 할 일이 생겼구나, 집에서. 아, 너무. 너무 할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야, 불편하지 않냐, 그렇게 살면은? 너 자신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야? 희철이도 저도 그렇고 이게 편하니까 이게 맞다고 느껴지니까. 우리는 이게 편해. 스트레스는 안 받아. 오히려 형처럼 사는 게 우리는 더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서로 강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살면 돼. 맞아, 맞아, 맞아. 형 집에서는 뭐 현관에다 오줌을 싸든 뭐 안방에다 싸든 나는 상관이 없어. 그건 나도 그래. 근데 우리 집에서는 형 서서 이제 쉬 싸고 물을 안 내리고 간 거야. 근데 내가 눈 렌즈 삽입을 했었거든. 다음날 눈 떴는데 시력이 너무 좋아져서 행복해가지고 집 막 다 돌아다니는데 처음 본 게 이제 형 그. 야, 여기 날이도 없냐 이렇게. 어우. 어디 가? 형 어디 가요? 갑자기 같이 있다가. 그냥 여기 있어, 어디 가. 사고 찔 거 같아. 아니, 사고 안 쳐. 화장실 한 번 가야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잠깐만 상렬이 형 큰 거인가 보다. 잠깐만 상렬이 형 큰 거인가 보다. 형! 문 열고 똥 싸요? 아니, 또 내 옷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속까지? 잠깐만. 속까지 상렬이 형 큰 거. 형! 뭐 돈 필요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끈이 없어, 이거. 무슨 끈이요? 타월. 아니, 내 거. 아! 내 거 가운을 왜 입을 거야? 야, 타월 끈이 없냐 그런데, 브라이언? 아, 리스펙! 와, 얘! 타월 끈이 없냐 그런데, 브라이언? 아, 리스펙! 와, 얘! 어떡해. 타월 끈이 없어. 야, 이 끈 없어? 여기 수건도 묶었잖아. 어머머머. 아니, 놀랐어, 지금. 애쉬. 와, 형 시원해 보이네. 와, 이거 완전 시원해. 야, 편안하게 먹어야지. 와, 형 근데 형. 형은 무슨 휴양지 오는 기분 같아, 혼자. 너? 팬티 입었어요? 응. 도라형 팬티? 자, 설마. 설마. 아니, 그거까지는. 네가 가져와. 팬티 봐봐. 팬티 봐봐. 야, 너 거까진 아니고. 팬티 봐봐. 아이, 내 거야. 어? 불안한데? 수단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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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딸기? 와, 짱이다. 너가 하나만 딱 고쳐야 될 게 뭐냐 하면 너무 좀 너무 깨끗이 사는 것도 좋은데 너가 희철이보다 다섯 단계 위야.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한 두 단계만 내려놔. 아니, 너는 몰라. 불안이 형이 위에서 확실히. 난 너가 희철이 위에서 널 뛸 줄 몰랐어. 그 말이야? 형, 진짜.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희철이. 우리 집, 너희 집에서 샤워했어, 형이? 아니잖아. 만약에 너희 집에서 샤워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난 집 팔아야지. 집 팔아야지. 살집 갈래. 아, 좋다, 좋다. 나도 살짝 그런 기분이야. 그리고 이 형은 또 생각보다 성격도 좋은 게. 어, 성격 좋아? 형! 하면서 다 가운내주고. 맞아. 뭐 해주고. 선배잖아, 선배잖아. 형이 동생이었어 봐. 죽인 거지. 홍철이 형이었으면 형님 뛰는 놈이야 나는 놈. 형은 그러니까 미친놈이야 미친놈. 형님, 형님 나가, 나가. 형님. 망했어, 망했어.